여보야, 김밥 말다 말고 어딜 간 거야? 오늘 동네 유치원 애기들 소풍 가서 김밥 몇십 줄 주문 밀려 있었던 거 몰라? 미안 여보야, 근데 난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김밥 말면서 살기 싫다 했잖아 여보는 분식점 장사가 구질구질해? 이 동네에만 분식점 일곱 군데야 그럼 거기 사장님들은 다 구질구질한 거야? 그리고 우리 순수익도 나쁘지 않잖아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코딱지만한 데에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아 우리 시영이, 너랑 나랑 생고생이 가면서 겨우 돌본 우리 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됐어 나 시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 거 많아 근데 이렇게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분식점이 어떻게 되겠어? 아, 누가 일 안 한대? 안 하고 있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데? 지금 면접 보러 왔어 면접? 무슨 면접? 오늘 출근할 때 안방 장롱문 열려있던 게 혹시... 맞아, 정작 오랜만에 다려입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고 폼나게 살 거야 김밥은 당신남 알아 당신 뜻 잘 알겠어 남들 쉴 때 못 쉬고 오늘처럼 소풍 있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해야 하고 내 말은 나하고 상의를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거야 알았어, 상의 못한 거 미안, 됐지? 이제 귀찮게 하지 마 분식점이 싫으니까 당신까지 지긋지긋해진다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최소한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여태 개고생 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서운하단 소리야? 당신도 양심 없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다 상의를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어떻게든 나 혼자서 했을 텐데 왜 답이 없어? 지금 면접 보러 들어간 거야? 잘 보고 와 기왕 이렇게 된 거 붙었으면 좋겠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퇴근 시간 6시 아니야? 지금 3시간 반이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으면 어떡해 나 3개월 수습 기간 끝나서 그거 축하하는 자리야 나한테 톡 한 번 줄 수는 있었잖아 여태 연락도 없이 늦으면 어떡해? 애가 얼마나 시무룩한 줄이나 알아? 사회생활이 원래 이렇게 바쁜 거야, 몰랬어? 나 붙잡고 안 놔주는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애가 엄마를 얼마나 찾는데 그래? 최소한 내가 당신 왜 늦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근데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났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더라 애한테 거짓말은 더더욱 하기 싫고 엄마 일 때문에 바쁘다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어우 답답해 무슨 최소한의 인간관계도 못하게 하냐? 네가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핸드폰에 코 박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치? 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왜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말해? 그래, 회식하고 조심히 들어와 적당히 마시고 이번 주에 우리 딸 창관 수업 있는 거 알지? 그날 빠지고 싶은데 나는 휴가라는 개념이 없잖아 이거 하나만 부탁 좀 하자 반차를 쓰든 휴가를 내서 우리 시영이 창관 수업 좀 가줘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까먹을까 봐 신신당부하는 거지 오늘도 너무 늦지 마 애가 엄마 얼굴 못 본 지 오래 됐다고 안 자고 기다린대 엄마 올 때까지 아우, 걘 왜 그런다니? 알았다고, 간다고 언제 나올 거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 뭘 데리러 와 됐어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아, 내가 뭐? 왜 갑자기 시비야? 오늘 목요일이잖아 아, 목요일이 뭐? 우리 시영이 창관 수업 목요일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한테 계속 말한 거잖아 까먹지 말라고 반에서 시영이만 부모님이 안 왔대 인생 혼자 사는 거고 걔도 이제 슬슬 혼자서도 살아가는 데 적응이 돼야지 이제 유딩도 아니고 초딩인데 지금 논점이랑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늘은 부모랑 함께하는 수업이었어 협동해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그것도 애들한텐 공부야 진동을 하는데 향수 뿌린다고 그게 가려질 것 같았어? 도대체 왜 이래? 나는 밤새 술 마시면 안 돼? 그럼 당당하게 말하고 외박하지 왜 이제 출발한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당신도 캥기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포기했어 나는 속 얼마든지 썩어도 돼 근데 우리 시영이는 아직 열 살이잖아 한창 부모 사랑 필요할 때라고 바쁘니까 이쯤 하자 너랑 싸울 틈도 없어 이거 카운터에 두고 가셨네요 사장님? 아 별건 아니고요 사장님 드시라고 슬쩍 두고 왔어요 오전에도 알바 안 구해줘서 사장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피곤하실까 봐 에휴 뭐 이젠 이굴이 나서 괜찮아요 잘 마실게요 사장님 나중에 퇴근하고 나거든 사장님 분식점에서 점심 먹어야겠어요 기니 말할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들려겠습니다 할 말이요? 저도 만나서 들으면 좋은데 오늘 오후부터 가게 리모델링을 제가 직접 할 거라서요 벽이 워낙 지저분해서 페인트칠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냥 톡으로 말할게요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사모님 밖으로 나다니는 거 사실 취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아 어떻게 알겠냐 제가 다 봤죠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만 그냥 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야간 물류 작업하는데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아이스크림 채워놓는데 사모님이 웬 훤칠한 놈하고 엉겨붙어서는 어휴 뭘 하고 있던가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는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도 그 자리에서 벗으려고 하는 걸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척을 엄청 크게 냈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 아내가 취업한 게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 장면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못 믿으실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치만 말하는 뉘앙스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하라느니 매번 야근 핑계대면 눈치를 챈다느니 그러다가 둘이 야근하러 갈까? 하고는 웬 골목으로 빠지더라고요 진짜 웃기고들 했네 정말 그랬단 말이죠?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슬프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빵만 치네요 그 두 연놈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근데 저한테 생활비도 한 번씩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건 어디서 난 걸까요? 상간남이 좋겠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와 진짜 너무 빡 돌고 다 때려부수고 싶은데 너무 현실 같지가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기력해지네요 혹시나 또 편의점 근처 지나가면 그땐 사진 꼭 남길게요 이혼하실 거라면 외도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주신다면 고맙죠 아니에요 제가 일찌감치 그렇게 애써야 했는데 당신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외박을 하는구나 들어갈 거야 아니야 안 들어와도 돼 날 기만하는 배우자는 참을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요새 외박하면 한다고 말했잖아 그것뿐이면 내가 이 지랄은 안 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욕을 해? 당신 바람 피우려고 취업 운운하면서 밖으로 놔둔 거잖아 나 다 알아 얘기 다 들었고 증인도 있어 아 왜 이래 나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본 거겠지 누구야? 누가 그런 소릴 해? 자꾸 이렇게 잡아떼 거야? 사실대로 말해 제발 나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소릴 주워들었어? 그 남자하고 야근 핑계대면서 붙어 먹었잖아 아주 바깥이 모텔인 마냥 눈 맞아서 쪽쪽거리고 옷 벗기고 하다가 야근하러 갈까? 하면서 모텔 들어갔다며 다 들었어 내가 어디까지 말해야겠어? 나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들 셈이야? 그 장소 어딘지도 다 알아 경찰 끼고 CCTV 보여달라고 할까? 미안 여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난 정말 취직하려고 했는데 뭐가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런데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뭔 소리야 지금 그것만 잘못이 아니잖아 외관 남자랑 붙어 먹어 놓고 당신 잘못 부분 부분만 인정하고 사과하는 짓 좀 관둘 수 없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아 정말이야 진심을 다해 미안한 마음이야 당신 말대로 우리 시영이 아직 어리잖아 엄마 손길 많이 필요해 나랑 이혼하면 당신 시영이한테 상처 주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관계 분명하게 밝혀야겠어? 엄마 손길? 훅 훅 끼고 있네 그걸 아는 여자가 그 짓거리에 미쳐서 매일 외박하냐? 당신 나랑 안 한 지 2년은 넘은 거 알아? 그 시점부터지? 그 남자하고 놀아난 거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죽일 년이야 차라리 날 죽여 더 이상 캐묻지 말고 그냥 내가 미친년이야 뭘 죽여? 살아서 내가 받은 고통이 몇 배는 더 느껴야지 미안해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그 남자하고 관계도 다 정리하고 시영이 엄마로 살게 나 이혼하면 수입원도 없고 그냥 거지야 시영이가 자기 엄마 그렇게 거짓걸로 사는 거 원할까? 원할까? 이런 식으로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당신이 거짓걸로 살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이혼 준비할 거야 너처럼 기반이 일상인 여자랑 같이 살기 싫어 시영이 엄마로 두기는 더더욱 싫고 여보 내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었으면 넌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어 집에 들어오지 마 시영이한텐 내가 잘 설명할 거니까 야! 이봐 김승현 씨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미친 건 아니고 이제 제정신 된 거지 내가 왜 당신 같은 구질구질한 놈한테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는지 어우 너무 창피하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 장사 준비해야 돼 이혼 얘기할 거 아니면 끊어 그래 이거 이혼 얘기야 내 애인이랑 헤어지려고 좀 애써 봤는데 나랑 걔랑 둘이 너무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못 헤어지겠고 걔도 나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믿음 주고 그래서 그 남자하고 새 인생 살게 홀가분하지 당신도? 진짜 어이없다 너 아주 바지까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믿을 구석이 생겼나 보다 응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근사한 사람이거든 근데 깔끔하게는 못 헤어져줘 이혼 소송 걸어서 아주 더럽고 치졸하게 굴 거야 위자료 한 바가지 뜯어내서 내 애인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려고 그래? 네가 바람 피워놓고 소송을 걸어? 오히려 돈 뜯길 텐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너 보고 지은 말인가 보다 글쎄 내 애인 아는 형이 변호사라서 어떻게든 이기게 해준다던데 너야말로 뜯길 각오하고 있어 사장님 혹시 우리 동네에 무슨 일 생겼어요? 경찰차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말소리도 크게 들리길래 뭔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사장님 뿐이라 아마 제 일을 할 거예요 저 당분간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사장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저희 분식집을 신고했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분식점까지 경찰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왜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걸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먹으라고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전 그런 기억이 없고요 당연하죠 제가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이 분식점에서 쎗 빠지게 일해서 우리 딸 먹여 살리는데 그럴 분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더 잘 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요 진짜 맘카페에는 벌써 제 가게에 대한 헛소문이 쫙 퍼져서 블랙리스트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저 이제 시영이 데리고 어떻게 살죠? 막막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게 세 단장도 했으니까 아뇨 문 닫아야 할 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던 분들이 가게 앞에 대놓고 침을 뱉거나 저한테 욕을 하고 가세요 주인 할아버지도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못 두고 보겠다고 아니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다 포기하고 나아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시영이도 놓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다시 힘내보려고요 아직은 막막하지만요 당장 힘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도울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정신이 없네요 아빠 나 친구 집에 데리고 와도 돼? 우리 집 와보고 싶대서 우리 집 좁은 당침방인들 뭐가 좋다고 왜? 나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집이지 우리 집 작다고 뭐라고 하는 친구는 내 친구 아니야 야무지네 우리 딸 라면 부서 먹어도 되지? 아니야 아빠가 용돈 줄게 아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야 난 생라면이 제일 맛있어 아빠가 항상 미안하네 집에 먹을 게 라면뿐이라서 아빠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돈 많이 모이면 더 넓은 집 가서 좋은 것도 먹고 그러자 아빠만 건강하면 돼 나는 아 근데 오늘 학교 마치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인사했어 아빠 어딨냐고 물어보던데 그게 정말이야? 어떤 아줌마였어? 처음 보는 아줌마였어 아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 아줌마가 연락한대 아빠한테 연락 올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알겠어 아빠 일 마무리하고 얼른 퇴근할게 친구랑 재밌게 잘 놀고 있어? 응 아빠 안녕하세요 김승현 씨 맞으시죠? 따님한테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 주셨죠?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몇 개월 전에 힘든 일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분식점 운영하시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거 사실 지민이가 시킨 짓이에요 네? 지민이요? 저랑 이혼 소송 중인 그 고지민 맞죠? 네 전 지민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작당 모의는 지민이까지 있는 단톡방에서 이뤄졌어요 재밌겠다고 다른 친구 하나가 믿기를 물었고 손님으로 승현 씨 분식점에 가서 그 분탕지를 쳐넣은 거예요 그 말 증명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증인 노릇 해드릴게요 더 이상 양심에 찔려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늦어버렸지만 더 늦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전될 줄 몰랐어요 제 친구들이지만 너무 정 떨어져서 저도 일절 연락 안 해요 개들이랑 어떻게 사과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죠?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나 곤두박질 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저도 사실 방관자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재판 열리면 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꼭 그럴게요 재판 열리기 전에 한 번 만나죠 제가 사건 자초지종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지옥 같은 한 해였네요 짧은 세월에 아내도 바람피우고 가기도 망하고 결국 최근 열린 재판에서는 아내는 저에게 5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죄질이 나빠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말하길 아내에게 받을 5억은 아내 명의의 통장이랑 주식 부동산 등을 압류와 경매로 처리해서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